태안의 한 바닷가에서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와 함께 유기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태안동물보호협회는 그제 오전 태안군 태안읍 색별해수욕장 인근에서 빈 소주병 등의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발견했습니다. 협회 측은 강아지를 임시로 보호하는 한편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동물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